건조한 피부에는 에시온쇼를 쓰면 안 되나요? 캐리오일과 같이 쓰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에시온쇼를 원액은 건조한 피부에 바르시게 되면 더 건조해지잖아요. 헤르펜노이드는 증발되니까 피부에 바르자마자 증발돼요. 흡수를 시키려면 반드시 캐리오일의 브랜딩에서 문질러야 흡수가 돼요. 만약에 원액을 발라서 흡수시키겠다고 하면 뭔가를 붙이고 손바닥을 갖다 대거나 손가락을 갖다 대거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게 흡수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특별히 염침이 있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는 얘를 가라앉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와이드 티트리 같은 거 라벤더를 발라서 갖다 대고 흡수시키면 되는데 건조한 피부에 원액을 바르면 더 건조해지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캐리오일에 반드시 브랜딩 하셔야 합니다. 캐리오일과 같이 쓰는 방법은요. 얼굴에 우리 보통 오일 에센스라고 하잖아요. 오일 에센스를 브랜딩 할 때 캐리오일 30ml에 에셰인쇼 오일 8방울에서 9방울 정도 섞어서 쓰시면 딱 좋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따가워요. 30ml 만들어 놓으시면 한 2, 3개월 정도 쓰시거든요. 50g 아로미 매직 크림에 15방울 에센스를 넣고 혼합해서 쓰시면 되겠죠. 바디 오일을 만들 때는 100ml 캐리오 오일에 30방울 정도가 적절한데 노약자일 경우에는 그 변명이나 노약자 상태에 맞춰서 한 방울에서 7방울까지 브랜딩 가능합니다. 제가 처방받은 에센셜 오일 향이 너무 싫은데 써야 되나요? 대체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에센셜 오일 향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전문가가 처방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처방하면 되죠. 그래서 잠재의식 향기가 있잖아요. 잠재의식 향기는 내가 스스로에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15가지 향 중에 4가지만 선택해서 그 향으로 등관리도 받고 그 4가지 에센셜 오일로 캐리오일을 섞어서 전신관리도 받고 복부관리도 받을 수 있고 바디 오일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입욕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향을 추천합니다. 에센셜 오일 4가지 이상 브랜딩하면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에센셜 오일을 4가지 이상을 브랜딩할 이유는 없어요. 있다면 아로마 테라피 전문의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7가지 이상도 처방을 합니다. 근데 저는 미용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홈케어를 하시잖아요.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처방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에센셜 오일이 내가 집에서 사용했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밥 먹는 얘기 할게요. 하루 3끼를 조금씩 3끼를 나눠서 먹으면 체하지 않고 탈이 나지 않는데 3끼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은 4가지를 브랜딩했을 때 가장 안전한 분자들로 결합이 돼요. 근데 6가지, 7가지, 9가지, 어떤 경우 30가지, 40가지 브랜딩했다는 건 그 에센셜 오일의 약효는 별로 없다. 확류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약효 성분이 뛰어난 에센셜 오일을 4가지 이상을 브랜딩할 이유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랬을 땐 약성이 너무 강해서 홈케어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때는 정말 전문의의 조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딩된 아로마 오일을 만났을 때 에센셜 오일의 가짓수가 4가지가 넘으면 일단은 패스, 이것은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향료를 넣은 거예요. 내추럴 등급, 그러니까 퓨어 등급이 아닌 테라피 등급이 아닌 일반적인 향료로 쓰는 향수나 어떤 여러 가지 공산품에 사용하는 향료로 쓸 때 첨가제로 쓸 때 쓰는 향일 뿐이에요. 이때는 전통적인 아로마 테라피에 피부에 져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용도로 쓰는 건 아니다. 브랜딩했다는 것은 정말 퓨어 등급을 40가지 이상, 30가지 이상은 브랜딩했다는 건 큰일 납니다. 저는 절대로 브랜딩하지 않습니다. 아로마 오일이 다이어트에 무조건 좋은가요?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에센셜 오일이 별도로 있어요. 에센셜 오일은 대표적인 예가 패츄리? 식욕을 억제하는 에센셜 오일 그리고 셀룰라이트와 그 다음에 폐지방을 분해하는 처방전이 있죠. 레몬글래스, 스위펜에 지라니온 버번, 패츄리 네 가지를 동일하게 브랜딩하면 해빠지는 오일이 돼요. 캐리오일은, 포오바고일은, 아보카도, 그레포시드 세 가지 여기에 바디오일로 만들어서 바르시거나 에센셜 오일 네 가지를 레몬글래스, 스위펜에 지라니온 버번, 패츄리 네 가지를 동일하게 브랜딩해서 여덟 방울로 입욕을 매일 하시거나 하면 살이 빠져요. 전 아침마다 아로미 매직 크림에 브랜딩 해둔 걸로 아침마다 바르고 있어요. 이거 안 바르면 속욕을 감당을 못해요. 제가 고도비만형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모님들은 거의 100kg가 육박하는 고도비만이세요. 저는 하루에도 3kg 튀울 수 있어요. 그 브랜딩한 크림을 안 바르고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점심 엄청 많이 먹고 저녁도 엄청 많이 먹어요.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아침에 바르면 덜 먹어요.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요. 모든 에센셜 오일이 다 다이어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추가적으로 또 체지방을 분해하는 에센셜 오일이 노즈마리, 블랙페퍼, 페퍼, 사이프레스 이런 종류들도 체지방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